안녕하세요. 저는 3IS의 최병남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설치되어 있던 SPLC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PLC는 아시겠지만 OCP 자체가 페이스북이 시작했던 어떤 단체잖아요. 그래서 OCP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SPLC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처음으로 파워나 아니면 워터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했던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비그나 내로 모 센터에 설치돼서 적용될 예정이고요. 운영될 예정인데 그러기에 앞서 저희들이 기술을 소개해서 국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하기 전에 3IS라는 회사를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3IS는 LG전자 삼성전자가 하는 가정형 에어컨보다 더 큰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의 에어컨처럼 쿨링하는 전문 회사고요. 국내외 지금 한 30여 곳 저희 쿨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가 좀 글로벌 리더처럼 로컬 리더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라인업들은 대표적으로 한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기 조화하기, 그 다음에 데이터스 쿨링을 할 수 있는 항공기, 그 다음에 칠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냉동기 시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즘에 로즈쿨링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3IS는 국내에 약 30여 곳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을 좀 나열한 건데요. 최근에 2012년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가 외기냉방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되었고요. 앞서 유은호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코노바이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외기냉방, 감자증발, DC 시스템, 칠러리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부 라인업을 실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30개 센터에서 갖고 있는 현열의 쿨링 캐퍼시티를 보시면 약 500메가 정도 되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했었고요. 작년 한전 자료를 보시면 약 147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1.7기가 정도의 사용 용량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중에 거의 30%를 저희가 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적으로 보시면 냉동기 없는 칠러리스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부산센터에 사마이스가 최초로 저희가 적용을 했었고요. 이게 산업에서 상당히 파급되는 효과성이나 아니면 상징성이 컸던 건데 칠러가 전혀 없고요. PU 자체가 보시면 매뉴얼 1.2를 달성한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PU에서 04, 05, 06, 07, 08까지 건축될 예정인데요. 그중에 최초 실적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코일이라는 어떤 기계적인 냉각장치가 없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에버프레트 쿨링 세 가지 이코노마이저, 휴대케이션 이 세 가지 모두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에버프레트 쿨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빨래에 물이 어떤 흡수각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불면 증발이 되잖아요. 빨래가 마르듯이. 그런 효과를 위해서 냉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개월 지나나 온도가 낮을 때는 믹싱을 해서 리턴과 섞어서 서버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OCP하고는 2018년도 OCP 행사를 참가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지금 OCP 코리아의 헤드를 맡고 있는 김정수 매니저와 저희들이 SK 텔레콤 재직치에 일반 레가시 서버하고 OCP 서버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 좋았는지를 저희 안성공장에서 저희들이 테스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혼적으로 봤으면 풀렉에서 배열에서 보시면 OCP 서버가 충분히 일반 레가시 서버보다는 20%가 절감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것은 환경 실험을 통해서 어떤 입증하는 것을 김정수 매니저가 OCP 행사 미국 행사에서 발표했던 장표를 저희가 좀 스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듯이 OCP 행사를 통해서 저희 사마이스가 추구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도전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비그네네로 지금 계속적으로 단상유동이나 이머전이다 액침냉각이다 이런 시스템들도 글로벌 스타드하고 글로벌 니드라고 할 수 있는 GRC가 먼저 시작을 했던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페이스북도 표시 개념으로 되어 있었고요. 상당 마켓 시허가 큰 GRC 시스템을 제가 보고 나서 언젠가는 우리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같이 오늘 시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2019년부터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패키지 타입으로도 할 수 있고요. 모듈 타입으로도 할 수 있고 컨테이너들일 수도 스탠드로 언론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앞서 보셨을지 저희 선바이스는 여러가지 고객 엔드 유저나 아니면 건축사나 아니면 여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해석을 해서 최적의 풀링 장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CFD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버추얼하게 풀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발표자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제가 보는 트렌드들을 좀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매스미드를 통해서 많이 발표되기에는 챕지, 비티몬, 딥러링, AI, EU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서류와 밀착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모에서 2022년도 인터넷 사용량을 보시면 상당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1년도만 보도록 전 세계 전력 사용량과 연자력 발전소 33개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정도로 상당히 기하급수소로 올라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애슐레이라는 우리 데이터 콘서트 시리즈로 해서 우리 공중냉동인 애슐레이라는 미국 공중협회가 있습니다. 학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왼쪽 그룹을 보시면 렛당 히트로드입니다. 42가 몇 와트까지 발열이 낼 수 있는지 보시면 사이트틱이라고 되어 있는 GPU 서버 자체가 보시면 30km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 전자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건축 쪽에 있는 센터도 보시면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약 40km와트입니다. 그 정도로 직접도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서버에 어떤 시무스 방식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히플럭스 연료속 자체가 상당히 12km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상당히 용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처리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x86의 서버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까지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센터는 에너지에 먹는 하마라고 불명의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서버는 건들 수 없는 전기 용량입니다. 그다음에 최고를 많이 쓰니까 H100의 쿨링, H100 팬 이런 쪽입니다. 이쪽에서 전기 에너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게 크고요. 이런 부분을 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코노마이저. 그러니까 외계능망이다. 여러 시스템을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아니면 콜로기스 사업자나 아니면 프라비스 사업자나 똑같이 과제를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이 압력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로 상황을 보시면 그린피스 활동을 통해서 각 센터별로 전기 사용량을 점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때 모든 센터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공개를 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석열을 쓰지 않는 센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쓰는 그런 센터까지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국내적으로 보시면 146개 데이터센터에서 48억 킬로와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게 70억입니다. 아마 내후년에는 저를 좀 넘어서는 전기 사용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최근에 빌딩 리서치 컴퍼니라는 회사가 중요한 리서치 보고서를 좀 공개해 줬는데요. 아마 이게 구매하는 조건 체계여서 그런지 많이 보고만 안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연산상률 데이터 산업 자체의 선장 서비스 산업이 약 14% 정도 생성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면 약 15% 정도 성장률을 2032년까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주요 기업 주요 나라들을 했을 때 랭킹 오버스는 약 9위 정도 하는 그런 데이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들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보시면 중국이 지금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나라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성장 보고서에 의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는 전기목록 하마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탄소중립적인 운동과 약간 배치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물사용장들이 파리혐약이나 글래스규혐약 아리백이라는 이런 공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속적 압박으로 저희 나라는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작년에 발표되어 있지만 아리백의 선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만 아리백이 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아리백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환경활동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법제화를 통해서 계속 이런 노력은 되고 있고요. 본 스태트포인트 리퀴드 쿨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구글 서치에서 SPLC 페이스북을 두 명칭을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센터이고요. 상당히 쿨링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많이 문의가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관적으로는 보시면 멘브레인을 통해서 물과 열견을 해서 냉각하는 시스템이고 동시에 공기하고 물을 냉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멘브레인의 특성은 뒤에서 보시면 갖고 있는 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쿨링 타워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소비정량은 20에 30%를 감소시키고요. 물 사용량은 또한 20에 30%를 감소시키는 연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냉방을 할 수 있는 냉동기 사용량을 한 48% 우리나라 기계가 48% 5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냉동기가 일반 컨버셜을 한 시스템에서는 10대가 필요하면 여기서는 5대만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시스템적으로 보시면 최초적으로 보시면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플렉시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SPLC의 장점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까 멘브레인이라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대된 사진인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 멘브레인 특허 자체는 어떤 뭐냐면 우리 연료전지에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 분리막에 들어가 있는 멘브레인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물은 증발시키면서 점점 흡습하면서 증발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여기 특이하게 우리는 감적 증발에서는 물만 증발시키고 공기만 냉각했다 하면 이 멘브레인 특징은 공기와 물을 같이 다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감절기 때는 물을 냉각시켜서 서버실을 냉각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하게 두 가지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SPLC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는 그림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냉동기가 있고 쿨링 타워가 있고 거기서 프리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열경기를 통해서 프리쿨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100% 외기 한여름차로도 100% 냉동기를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이다 보면 SPLC는 그렇지 않습니다. SPLC는 칠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를 설치할까 5대를 설치함으로써 지금 SPLC가 그 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CPU나 W 자체가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LC 운전 모드입니다. 상당히 저는 이렇게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SPLC는 감정진발 시스템, 열경기 시스템 플러스 프리쿨링을 섞어놓은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 모드, 그 다음에 이코노마이저 기능, 그 다음 모드, 어드바틱 모드, 그 다음 에포플레이션 모드 자체가 에너지를 들이 쓰기 위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드별로 보시면 리커버리 코일을 통해서 위에 댐파를 열어서 에어스트림을 보시면 열관에서 나가는 방식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마이저입니다. 이코노마이저는 위에 상단과 하단에 댐파가 다 열려서 공기가 들어와서 열관하는 데 있어서 리커버리 코일을 열관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어드바틱 코일이고요. 어드바틱은 아시겠지만 스펙스라는 아까 멘브레인 열관기에서 물을 뿌려서 냉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대로 같은 네 가지 모드를 가지고 SPC는 중요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워터 오토마이저는 드라이 모드를 상당히 드라이하게 사용을 많이 써서 물 사용을 줄이는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 오토마이저 모드는 펜 사용이나 펌프나 이런 사용량을 체류화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드에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점에서 하이브리드하게 저희들은 오토마이저 해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주요 국가별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 보시면 W와 PU를 보시면 PU는 파셜 PU입니다. 파셜 PU 측면에서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토마이저를 했을 때 PU가 상당히 물 사용량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여기는 공기가 덥고 습도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대신 보시면 PU도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 쪽에서 오토마이저를 하게 되면 열기 안 하는 방식 그러니까 습근기 선도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걸 습근기 선도라고 하는데요. 그 습근기 선도에서 윈터 모드, 드라이 모드, 어드바이팅 모드가 약간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방식 외계와 열관하는 방식이 약간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반 쿨링 장비보다는 더 오토마이저 하게끔 전력이나 물 사용량으로 줄 수 있다는 게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SPLC를 적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엔드원 유닛 방식은 노택 에어솔루션이 디지타 엣지라는 필리핀에 설치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외부에 바로 설치되는 시스템이고요. 루프탑 유닛은 페이스북이 더블린에 설치한 방식 중에 하나고요. 오른쪽 스택히드 방식은 지금 페이스북에 싱가포르에 짓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층별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SPLC는 아스톱 설렘 같은 임머전 쿨링 쿨패드에 들어가는 아까 오토콜이라는 오토콜이라는 말씀하는 그런 방식 여러 시스템이 다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입니다. 대표 사례. 메타라고 봤겠지만 그 전에 페이스북이라는 페이스북 센터가 최초로 지금 156MW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지금 2024년 4월을 완공을 목표로 건축하고 있는 시스템에 저희 SPLC 제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약 156MW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센터가 수전 전력의 한 80MW 정도가 최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거의 두 배 정도 육박하는 센터가 지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 APAC에 대한 뭐랄까 커버러지를 지금 시카고르프 센터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서버가 운영을 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먼저 지금 이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고요.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센터는 33MW 정도 되는 센터고요. 상당히 똑같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앞서 설명되는 것들은 SPC 용량이 1MW 정도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버블린 2MW 정도 되는 용량을 캐페스트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택이라는 회사가 다시 디지털에 찍고 손잡고 지금은 마닐라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자카르타까지 해서 한 3, 4군데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10MW 정도의 데이터 센터에 이 제품이 들어가서 사용 중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발표를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짧게 좀 말씀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SPLC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글에서 많이 검색하고 궁금했던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이 곧 있으면 내후년 정도에는 완공되는 센터에 아마 어플리케이션이 돼서 운영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고요. 상당히 저희 나라로서는 획기적인 또 하나의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MS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를 했던 칠러리스 시스템을 적용했던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어떤 글로벌 센터를 통해서 글로벌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기술을 축득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도 많았는데요. 제품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취급을 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경조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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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